아이작은 섬에 모여든 해군들과 해적들을 모조리 배제하기 위한 첫 단계로써 즉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섬 전체에 로봇을 뿌리게 되는데 그때 그가 라니 크로코일 흠 자쏘 도입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크로코일 흠 으 자쏘 도입구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오이! 흠 무기와 라 오이 오이! 오이! 하でに逃げるぜ!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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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何!? 何!? バグ! 来なくさ! ありがとな! ふざけんな! まただ! 来んな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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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おい! おっそ! ファイスエージ! これくらいにしとくから。 ちょっとちょっと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허 무기와라 무기와라 으 야 오이 오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무기와라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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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으 으 으 even if you want to Oh yeah. 偶然だね 麦わら omae ooo лыセ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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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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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